오늘은 구독자님 닭걸 영상으로 고구마에 사용하는 토양살균제, 토양살충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닭걸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상주농입에서 판매하는 농약 중에서 토양살균제, 토양살충제로 사용 가능한 것들 몇 가지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하나 안 가져왔고요. 지금 몇 가지 정도 빠졌는데 추가로 제가 댓글에다가 고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요. 토양살충제, 토양살균제를 뿌려줘야 될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그리고 배추, 무, 그리고 고추 등 이 토양살균제, 살충제는 아니 왜냐하면 땅속에 뭐 균액병이라든지 뭐 흰비단병, 고추는 흰비단병이 있고요. 그리고 마늘에는 흑색석은 균액병, 양파도 마찬가지 흑색석은 균액병 이런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양살균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살충도, 풍뎅이라 그러죠. 풍뎅이, 흰 점박이 꽃무지라고 그럽니다. 큰 풍뎅이, 이것도 젝시나 같은 군뎅이인데요.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뿌리선충, 작은 뿌리팔이, 고자리팔이, 뿌리응애, 뭐 이런 것 때문에 토양살균제, 토양살충제를 좀 많이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친하게 하신 분들은 감수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고구마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군뱅이가 이제 가해를 하게 되면요. 그 상처 부위로 그 나중에 저장성이 떨어지고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토양살충제를 뿌려주시고 그리고 고구마도 역시나 뭐 균액병이라든지 뭐 덩굴, 쪼김병, 흰미나, 다양한 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밭 장만할 때 이런 살균제, 살충제를 좀 뿌려주시면 좋은데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이렇게 고구마로 라벨제 표기되어 있는 즉 등록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그 농약이 또 농약도 있고요. 그리고 그 농촌진흥체에서 만든 그 작물별, 작용기작별, 그 사용농약 안내책자에 보면요. 그 그 외에도 고구마에 등록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기사항은 라벨제는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올려놓다 보니까 다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농약은 보면 사용, 적용 가능한 게 한 50여 가지 되는 거 한 70, 80까지 되는 거 다 이렇게 못 올리거든요. 웬만한 라벨제 면적이 한정되어 있고 작은 것이로 빡빡하게 적어놓으면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안 보니까 안 보니까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 그런 그 작물만 적어놓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표기사항이 없는데 그 외에도 이렇게 리도밀골드 같은 경우도 뿌리석은 병 등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창입제도 역시나 흑색큐넥석은 병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이메트 같은 경우도 그 거세미나방이나 군뱅이류에 고구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외에도 살충제는 서퍼깁재 그리고 대프콘 대프콘도 큰 검정풍뎅이라고 하죠. 큰 검정풍뎅이 그 위층이 군뱅이인데요.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토양살충제는 사용방법은 이렇게 보시면 언제나 하면 굳이 설명할 필요 없겠죠. 라벨제 다 표기되어 있으니까요. 정식기 토양철이 즉 밭을 장만할 때 철해 줘라 300평당 얼마나 사용하느냐 6키로 그러니까 이런 토양탄 같은 경우는 한봉으로 150평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토양살충제는 카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300평당 역시나 6키로 이게 2키로짜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봉이 100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00평 100평 언제 어떻게 이렇게 파종전에 토양철이 즉 심기 전에 종서 심기 전에 토양철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다 마찬가지로 토양살균제 토양살충제들은 심기 전에 그렇게 처리한다는 이야기고요. 작용기장을 잠시 보면요. 토양탄이나 이렇게 싸이매트는 보시면 작용기장이 1B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1B 서미촌할 때 한번 설명드렸죠. 유기인계살충제입니다. 1B 아직까지는 유기인계살충제 대단히 많습니다. 효과가 빠르고 대신에 잔류는 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구마를 심으면 빠른데는 보통 4월 말쯤이면 고구마 모종을 심잖아요. 심고 보통 슬기가 끝나는 5월 초에 심는데 그래가지고 대략 한 100일에서 한 120일 되면 조기 수확하는 농가도 있고 아니면 서려오기 전에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수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수확해서 어떻게 판매하는 농가의 선택이고요. 왜냐하면 빨리 수확을 하면 고구마가 작다. 즉 수확량이 줄어든다. 하지만 단가는 높다. 단가는 그 대신에 또 늦게 수확하면 가격은 좀 내리더라도 고구마가 커 자라기 때문에 그만큼 수확량이 늘어나서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렇게 고구마에 필요한 토양살균제 살충제 답글 영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내용은 제가 정리해서 댓글로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설명드리는 허세균해성염병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군뱅이 같은 거 이런 간단한 설명도 제가 요약해서 댓글에 댓글에 고정해 놓을 테니까요. 참고 바랍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 가격은요. 제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지역마다 다 다르고 가격은 서로 경제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보통 가격은 한 6,500원에서 비싼 것들은 12,000원 이런 살충제들은 한 4,500원에서 비싼 것들은 대략 한 8,000원 그래갑니다. 그래서 농약마다 다 가격이 다르다. 그것도 말씀드리고 또 지역마다 서로 경제하여 가격은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곁들여 드려보겠습니다. 늘 멋진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게 지금 댓글로 설명부터 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단히 많은데요. 제가 아시아시피 이렇게 농번기입니다. 밭에 풀도 새파랗게 나고 있는데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제가 여가여가 혹시 비오는 날이라든지 제가 이렇게 짬짬이 그렇게 제가 숙제하듯이 하나씩 제가 영상 만들어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해 바랍니다. 고구마 같은 경우는 당장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렇게 영상 만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꽃들이 피고 초기에 냉이를 봤잖아요. 냉이 관련해서 영양제 좋은 거 어떤 거 있냐 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다음 영상 내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